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또는 카톡 문자로 또 댓글에다가 저희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저번주 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부터 좀 다르죠 활기가 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 건강은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게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때 예정대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30분 정도 일찍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추첨 대상이 되시려면 이 영상에다가 댓글에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라고 또는 응모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이벤트 추첨이 가능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부터 했던 분들은 룰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안되신 분들은 또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댓글을 달지 않고 실시간 때 바로 들어오시면 추첨 계기가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오늘 밤 9시 반부터 진행하는 연말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다시고 실시간 때 참여를 안하시면 고명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거 꼭 아시고 댓글 다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 때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 9시 반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